안녕하세요 리페어 뱀입니다 앞전에 제가 제품 소개드린 신박한 용접기 G3.2 모델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그리고 시청하신 분들이 실제로 용접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효율이 얼마인지 보고 싶다 라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바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장비를 착용하고 오겠습니다 용접은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보호구 착용은 필수 입니다 이제 한번 실제 용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뾰로롱 자 이제 용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스선을 용접단자에 먼저 장착을 하시구요 모세에 미리 물린 뒤에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맨스위치를 켜시면 노란색 점멸등에서 초록불로 바뀝니다 이제 준비가 완료됐다는 뜻인데요 이제 한번 실시를 일단 실험이니까 전류를 최대로 높여서 용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세번째 세번째 가보겠습니다 바로 네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네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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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용접봉 3.2파이 5개를 연속으로 풀용접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대로 용접은 하지 못하지만 연속작업을 해봤는데요. 일반장갑으로는 용접기가 아주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장갑이나 두꺼운 용접장갑을 띄시고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맨손으로 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뜨거워졌어요. 이 필터가 빨간 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위에 용접 부분들을 자세히는 잘 못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일단 용접은 5개의 용접을 했을 때 아무 이상 없이 된다고 판명이 나왔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두는 간단하게 실제로 3.2파이 용접봉 5개가 연속작업이 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